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올해는 7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.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에서 17세까지 아동인구는 707만 7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230만 5천여 명 줄어들었습니다.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 18%에서 13.8%로 줄었습니다. 해마다 20만 명 가까이 아동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합계 출산율 역시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는 아동인구가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